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테라피스트 박기숙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름 그대로 균형을 잡아주는 오일이구요. 블렌드 오일로 코코넛 오일 베이스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가문비나무, 농나무, 오일의 왕으로 불리는 프랑킨센스,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로즈우드,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저먼 캐모마일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나무향이 나는 따뜻한 느낌의 향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어서 심신을 달래어주는 오일인데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몸을 빼주는 것에 제일 효과적인 밸런스 오일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감정 오일에 등순환 마사지 8단계 마사지 오일에 속해 있는 오일이구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적혈구 모양이 엉켜있거나 흐트러져 있는 모습인데 이 밸런스 오일 도포 후에 30초 후에 적혈구들이 활성화되어 세포들이 살아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오일입니다. 두뇌 회전을 많이 하는 분이나 CEO, 연구소 직원들 등이 좋아하는 향기로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생각이 많고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예민해져 있는 요즘 밸런스 오일 한 방울을 발향하고 잠깐이라도 여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밸런스 오일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성은 다르고 오일 선택 시 주의점 숙지와 사용 시 전문가의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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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